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셀 스태터스 비저블 속성과 셀 스태터스 아이콘 포지션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속성을 사용하면 셀의 데이터가 변경된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의입니다. 셀 스태터스 비저블 속성은 트루로 셀 스태터스 아이콘 포지션 속성은 셀 변경 상태를 표시할 위치로 지정합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셀을 클릭하여 데이터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변경한 셀에 별다른 표시가 생기지 않습니다. 즉, 데이터가 변경된 셀이 시각적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 셀 스태터스 비저블 속성 값질 툴로 설정합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특정 셀의 데이터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변경한 셀의 우측 상단에 녹색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즉, 데이터를 변경한 셀이 시각적으로 구분됩니다. 이번에는 셀 스태터스 아이콘 포지션 속성 값질 레프트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특정 셀의 데이터를 변경하십시오. 이번에는 좌측 상단에 녹색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즉, 셀 상태 아이콘을 표시할 위치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웹스케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